안녕하세요 김젤러리입니다 오늘 브이로그를 촬영 현장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여유로워서 너무 좋아요 여기 보면 눈이 많이 쌓이네요 너무 미끄럽다 촬영하는 데가 여기 어디냐? 아프죠? 왜냐? 그쪽에서 촬영하는 거라고? 대중교통하기 딱 좋네요 오늘 촬영이 꿀 촬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촬영은 영상에서 만나요 촬영이 만약에 끝나요 어차피 강남 나온 김에 그것도 한번 뿌려보도록 해볼게요 근데 촬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맨날지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많이 미끄러워요 너무 많이 미끄러워서 너무 뒤질빨인데요 아무튼간 차량 장소로 이동해볼게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와 완전 꿀찰 꿀찰 사람 지나간다 자 차량이 대기시간이 솔직히 좀 길긴 했는데 그냥 몸 좋게 차량이 잘 마무리됐어요 원샷 원킬로 제가 뭐 땡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일찍 끝나가지고 프로필 투어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는 곳은 학동인데요 학동의 배움 프로필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군무리한다 가구거리 같이 많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가구거리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가구거리인 것 같아요 일단 이쪽으로 봐갖고 도착 도착 오 마이 갓 프로필함이 없네요 한군데는 하지만 두억 원대 더 있으니까 거기에 승부서를 띄어보겠습니다 아 마감해 마감됐나 아 진짜 여기도 꽝이네요 아 진짜 열받네 아 아 아 금강탄이라고 식품형이라고 일단 먹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밥 먹고 어 다른 영화사 쪽으로 왔는데 여기에 승부서를 걸어야겠어요 아 왜 없냐 성공했습니다 와 진짜 프로필 힘들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말이 없네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프로필입니다 프로필 보이나? 보인다 하 그리고 많이 춥네요 오늘 존이 2단칭이요? 뭐야 1번에 하루라고 1층 하 하 아무튼간 제 유튜브 많이 보시고 많이 연습하시고 아시죠?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좋은 댓글 2층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민망해라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민망했어요 아무튼 좋은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가자 가자 가자